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 샤오미 다들 아시죠? 한때 정말 대륙의 실수다 이래가지고 정말 날개도친듯 팔렸던 이 샤오미가 홍콩 주식에 상장을 한답니다. 여러분, 와우! 자, 아무튼 이 홍콩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가보고 싶고, 달달한 디저트, 망고 모찌, 망고 빙수 이런 것도 먹으러 가고 싶은데 딱 그러려면 제 여자친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홍콩 주식 제가 소개부터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메인보드와 GM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뉘는 게 H주, 그리고 레드칩주가 있습니다. 어우, 발음 좋았죠? 레드칩. 자, H주와 레드칩주는 중국의 본토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H주는 조금 수량이 더 많고요. 레드칩주는 조금 적은데 그리고 지수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생지수, 그리고 H지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거래 시간을 알아야겠죠. 국내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시간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장전 동시효과입니다. 이 동시효과를 지나치면 10시 반부터 13시까지 오전장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전장, 오후장이 나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13시부터 14시까지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다 같이 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4시부터 17시까지는 오후장이 열리게 되고요. 17시 1분부터 17시 8분까지는 장 마감 동시효과 그리고 17시 8분부터 17시 10분까지는 이제 동시효과 체결과 장 마감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홍콩에 거래를 직접 해봐야겠죠. 우리가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그리고 모바일, MTS를 활용하면 정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시고 이체 입금을 해주시면 실시간 환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거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홍콩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화면 검색에다가 제가 한번 홍콩을 쳐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를 골라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63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종목들이 나옵니다. HGU20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볼게요. 중국 석유화학, 중국 동방항공 어우, 좋네요 오늘. 차이나텔레콤, 그리고 페트로차이나 어우, 유명한 종목들 많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레드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아, 여러분 양꼬치엔 바로 침 따오죠. 청도 맥주가 여기 있었네요. 청도 맥주가 있었고 텐센트 홀딩스 차이나 유니콤 어, 이름 멋있네요. 연산그룹, 차이나 모바일 뭐 이런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 이렇게 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환율 변동성 아무래도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 잘 체크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인지세, 양도소득세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까지 진짜 밑 끝까지 다 퍼드립니다. 3030번 들어가시면요. 홍콩의 지수 업종 현재가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15분 지연시세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항생지수와 그리고 뭐 S&P, 항생종합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홍콩 지수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달달한 홍콩 데이트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주린이가 홍콩 주식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